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아, 저기 정황동, 경기도 정황동이요. 네, 정황동에. 그 땅 옆에가 길이 났는데, 거기가 어떻게 개발이 되나 그거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요. 네, 궁금하시겠어요. 정황동의 정확한 주소 알려주시겠어요? 45-1. 네, 이렇게 한 필지가 있으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정황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토지입니다.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시흥시 땅이 있으시네요. 네. 지금 시흥도 보면 개발이 돼서 잘된 동네가 많잖아요, 시청자님. 네. 지금 보면 시흥시청이 지금 장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네. 그래서 여기에서 시청자님처럼 토지가 있으셨는데 개발이 돼서 버셨고, 월,곳, 노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자님. 네. 그래서 달미도 그렇고 전부 다 개발이 됨으로써 주변에 부동산 보유하신 분들이 자산 가치가 좀 늘어났고, 신길 온천역 아세요, 시청자님? 네. 네. 온천은 없잖아요? 네. 온천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개발이 되는 곳들 같은 경우는 좋다. 그래서 시청자님 부동산은 지금 이제 수인선이라든가 철도 개발을 한 왼쪽에 이런 백옥신도시가 있는데, 동측은 아직 개발이 좀 안 돼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런데 뭐 재작년 해가지고, 이 우측 또한도 역시 이런 수인선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주변 도로에 대한 개발 때문에 보상이 들어갔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이 동네 또한도 역시 개발을 지금 준비하거나 도모를 지금 하기에 좀 충분한 동네예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보시면 시흥 거머 공공주택, 신길 이 공공주택, 이 동네도 보시면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농사나 지어야 되는 동네인데, 위치가 어쨌든 여기랑 가깝기도 하고, 이런 공급 대책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에서 개발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또한도 역시 가까운 곳에 이 뒷방울 저수지 아시죠? 네. 네, 저수지도 있고 개발하면 참 좋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런데 뭐 당장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지금 당장은 구체화된 건 없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 어떤 누군가는 어, 이거 뭐 길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도로는 뭐 새로 났다고 하는데 뭐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지만, 그래도 위치가 좋다 보니까 기본 단가가 100만 원이 넘어가요, 시청자님. 거래가 주변에. 네.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린다면 정부가 지금 뭐 김포 콤팩트시티 발표, 시흥, 광명, 3기 신도시 발표한 거 아시죠? 네. 이런 공급들이 어쨌든 발표가 되면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들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다 보니까, 뭐 한 번쯤 기대를 한다면 이 주변도 하나 발표 정도 더 해준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래서 월판선이 어쨌든 잘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위치 자체는 제가 봤을 때 개발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당장 보시기보다는 여기는 좀 그린벨트이기도 하다 보니까, 한 3년은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님. 3년이요? 네. 3년 정도 좀 들고 가실 의향 있으신가요? 네. 다행이네요. 그 속에서 이 주변이 좋아지고 보상이 나고 달라지는 부분, 특히 오이도역 뒤쪽도 조금은 변화가 좀 있어서 가까우시잖아요, 시청자님 부동산이. 네. 전에 비해서 개발을 해당할 수 있는 준비 전처는 좀 어느 정도 좀 맞췄어요, 시청자님. 수인선이 뭐 잘 안 됐다라고 한다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근처에 아까 거머라든가, 그리고 시흥, 이 주변도 하나하나 어쨌든 바뀌고 있는 과정이니까, 3년 정도만 보유하시는 쪽으로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도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금 당장 이제 구체화된 개발은 없지만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공급이나 이런 개발을 발표하는 걸 좀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하셨거든요. 시간이 아주 길진 않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또 참고해 보시고요,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